안녕하세요. 저는 커다란 곰들 같은 매력을 가진 조현우입니다. 어?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의 곰들 같은 매력 한번 보실래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터프에 드랍다 비트 사막 안에 담비 같은 놈이 됐으니 이미 여기 모두 씹어 먹을 준비 됐으니 브러쉬 타임 넘어갈 라임 그때부터 시작하는 다이 잡지 않은 잡혀 내가 아님 누가 올랐어 엄마 곰은 유연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좀 더 힘을 해 여다가 쉽게 맘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까 으쓱 으쓱 잘한다 이제 아시겠죠? 곰돌이 같은 매력을 가진 조현우 만드는 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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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有一